뭐라고? 야 야 네네네 어때? 안녕하세요 3대3인거? 아니지 반판? 반판이지 니가 컵을 닦어? 응 새로운 케이크로 다시 할거야 아니면 끝이야 이거하고 끝낼거야 까불지마 까불어? 나와도 좋아 아니 야 잠깐만 잠깐만 훨씬 낫지? 바꾼게 응 훨씬 잘 나왔네 근데 큰일난게 카메라가 지금 왜 하는거야? 그래서 지금 빼려고 내가 뺐어요 근데 나 이게 강등이거든 지금 깎여매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이름 뭐더라? 연어 덮밥 연어 덮밥 연어 덮밥입니다 연어 덮밥이랑 푸른바 정식 시켰어 레더 레더 레더카라비 연어 덮밥 젤리가 안 나와? 안 나와 그니까 우리 로랄 때였어 맞지? 기억나지? 너무 귀여워 내 핸드폰이야 나는 이거 이거? 엽떡 먹으러 왔어요 누구랑? 맛있지 근데 아침에 딱 해서 여기 하던가 봐 골라 맛있네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을 샀어요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을 샀어요 하지마 잘 못하는 거 너무 맛있어 이 Times 좀 더 맛있기 한 가지 한 가지 무슨 일인지 흐어 흐어 맛있다 선생님 비벼 지금 시각은 8월 30일 10시 45분입니다. 저는 아까 4시쯤에 학교가 끝났는데 체육수행평가가 무용재 개막식에 다녀와서 인증사진을 찍고 이제 소감문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재를 보러 갔다가 지금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집에 더 늦게 들어와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화장 지우고 그냥 자려고 했는데 택배가 하나 와있어가지고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상자가 진짜 커가지고 지금 화면에 다 안당기거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저한테 택배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뜯어볼게요. 완전 크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롱패딩 제품명이 뭐더라? 제가 받은 이 제품의 이름은 카이마넥스 덕다운 벤치다운 자켓 롱패딩 점퍼 블랙2입니다. 저는 빙로고가 더 좋아가지고 블랙1은 로고가 되게 작게 박혀있거든요. 저는 빙로고가 좋아서 블랙2를 시켰고 이 패딩의 원래 가격은 39만원인데 지금은 선발매, 여름에 겨울옷을 싸게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29만 9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S고 제 키는 152에요. 그리고 패딩 안에를 보면 이렇게 약간 가방끈처럼 생겼는데 이걸 어깨에다 이렇게 끼고 입으면 잘 벗겨지지도 않고 약간 고정끈 같은 거라고 해요. 그러면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재질이 어떤 재질이냐면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생활광수가 되는 그런 포슬포슬한 그런 패딩입니다. 어깨끈 이렇게 끼고 이쁘. 여러분 저는 지금 촬영 중인데 지금 일단 너무 더워요. 근데 겨울에는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이쁘고 무슨 북극의 타모문 펭귄 같아요 지금 모습이. 이게 보이려나? 보인다. 뒤에 이 로고가 너무 깐지 나는 것 같아요. 여기 가슴 부분에도 작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로고가 박혀있고 기장도 S를 살까 M을 살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종아리 반까지 오고 기장도 딱 마음에 들고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지만 나는 너무너무 더워. 지금 앞머리 젖고 난리났어요. 그래도 집사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예요. zn. 지금 앞머리 젖고 난리났어요. 만opol 중에 중갈비 젖고 난리났어요. 굿게 가슴가 꺾고 나리났어요.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저는 요거는atson 입니다.